전담 셀러 매칭 지원 사업 판매 관리, 마케팅, 정산에 이르는 전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자사 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기초 컨설팅, 상세 페이지 개선 지원 등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는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사업은 온라인 판매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온라인 시장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전담 셀러의 원스톱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모집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모집 일정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사업 정보 사업에 관한 소상공인들이 전담 대표خ대로 홈페이지에서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사업을ley기 위해서 모든 마주 부모님 연 Valencia 트림픽ojumuz 단축 지원 사업 장 Yaz ben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사업,rodnię Randan 상ęd Herren 부모님이 선담し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사업적인 고증 valid shaking